행운이 큰 돈을 끌고 찾아오는 신혜생, 선택과 집중만 잘한다면 돈이 다발치에 들어오는 갑진년이 됩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4년 갑진년의 1971년생 신혜생 돼지띠 운세를 조목조목 준비를 했습니다. 갑진년의 1971년 돼지띠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의지도 강한 시기로 신혜생 운세에서는 드릴 말씀이 아주 많은데요. 이것은 차차 풀기로 하고 한마디로 요약하면 순간의 선택만 잘하면 땅에서는 시운이 발복하고 하늘에서는 천복이 내려오게 됩니다. 청룡회에는 마지막 날삼제의 원진이 낀 해인데요. 무조건 원진살이 낀 연도라고 해서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재물운을 상승할 기회를 자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금전운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갑진년의 1971년 돼지띠도 선택과 집중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끊어낼 것은 끊어내고 내 것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도전한 일은 끝까지 뒤심을 발휘하여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이 선택과 집중은 사업은 재물운 애정운 모두 해당이 되는데요.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진년의 1971년 신혜생 돼지띠의 직장원과 사업원을 먼저 보면 도약하고 전환하는 기운이 아주 강한데요. 지난 개변년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에 비하면 24년은 우울하고 불안했던 마음도 안정이 되고 금전, 가정, 애정운동 여러 측면에서 회복의 기회가 다가올 겁니다. 그럼 1971년생 돼지띠의 월별 운세를 알아볼까요? 1월달은 다 지나가고 있으니까 1월달은 생략하고 2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력 2월은 시작이란 목표가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고 세부계획을 세워 전력질주를 해야 성공이 보장이 됩니다. 재물운은 상승하기 시작을 하는 달로 재정 측면에서는 계속 번창하게 됩니다. 재물이 늘지만 지출도 만만찮음으로 신중한 지출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또 건강 쪽에서는 날카로운 세부치에 몸은 상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하는데요. 교통사고도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3월 운세는요. 운세가 급격히 반전되는 시기입니다. 앞만 보고 달리는 신혜생의 팔을 걸어 넘어뜨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뜻밖의 다툼으로 관제, 구설, 시비, 소송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4월 운세는요. 이 4월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사업인이든 직장인이든 매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며 잘 풀리고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직장인은 좋은 성과와 짭짤한 소득이 생기고 성과급도 챙길 수 있으며 사업하는 분은 사업 수익은 물론 부동산 등에서 재물운이 왕성하여 한계운을 만나게 됩니다. 이어서 5월 운세. 이 5월은 문서 운이 들어오니 그간 안 팔리던 부동산 운이 움직이고 직장인은 새로운 고대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기도 하며 일의 열정과 창의력이 넘치는 한 달이 될 것입니다. 다만 진의 원진 쌀의 영향을 받아 사람이나 문서로 배신을 받아서 마음의 상처나 금전적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6월은 다소 의기소침할 수 있어 힘을 내셔야 합니다. 직장인은 갑작스럽게 구조조정을 당하거나 자영업자는 갑자기 거래처가 뚝 끊어져 극한으로 힘든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이달에는 직장에서 경쟁이 심해지고 이 사람과의 갈등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대놓고 운과 맞서지 말고 시간을 두고 참고 기다리면 좋은 운을 맞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늦게라도 현재 운의 영향으로 예상치 못하는 돈이 금고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럼 금방 회복이 됩니다. 이달에는 주변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내 감정을 잘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월은 경쟁력이 살아나고 하는 일에 대해서 명예롭게 됩니다. 사업자는 내 사업을 알리는 기회가 늘고 상당한 계약이 이루어져 바쁘게 움직이는 시기입니다. 직장인은 승진까지는 아닐지라도 하는 일과 성과가 좋고 운이 상승하는 추세로 확실한 인정을 받는 시기입니다. 건강운에서는 교통사고 등 안전의식을 잘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8월 운세는요. 8월에 돼지띠는 될 듯 될 듯하던 일들이 머뭇머뭇하고 안풀립니다. 이럴 때는 서두르지 말고 일단 정지하십시오. 주변에서 통업이나 제한투자를 해올 수가 있습니다. 어줍지 않게 말려들면 신뢰도 잃고 돈도 잃게 됩니다. 계약운 등 문서운이 들어와 있으나 썩 좋지 않으므로 확신이 들지 않으면 과감하게 거절하셔야 하겠습니다. 우리 신혜생 돼지띠는 아주 야무져서 똑순이들이 많습니다. 또 얼마나 미인인지 조금만 신경쓰면 미스코리아처럼 예쁩니다. 또 어디 이쁜입니까? 끈질긴 승부사가 아닙니까?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이기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는 제하고 하나는 포기하는 것이 좋은 선택입니다. 이 진념의 승부사인 신혜생 돼지띠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이기로 이걸 넘기면 바흘엔 황금 들판에 펼쳐지게 됩니다. 9월의 신혜생 돼지띠는 경쟁력이 살아나고 내 손을 거치는 일마다 아주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한마디로 9월의 신혜생에게 행운의 길을 열어주는 달로 긍정적인 변화를 받게 됩니다. 10월 달은 재물운과 문서운이 함께 들어와 있는 달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획이 있으면 이달에 하시면 수월하게 될 것이고요. 새로운 취직을 원하거나 운전면허 등 자격증 시험을 보는 분이 있다면 이달에 하시면 아주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만가지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는 달로 상당히 운세가 왕성합니다. 주변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지원과 협력을 받기도 하므로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운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재물운도 상당히 좋아져 재원이 증가하게 되지만 탐욕으로 인해서 돈줄이 막히지 않도록 이것은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또 진술 중의 영향으로 비록 흉성이 들어와 있지만 견딜만 합니다. 일부 신혜생에게는 이별수나 사고수, 손해수 또 성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달에는 이 점을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11월은 운이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강력한 경쟁자를 만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뭐가 약점인지 자신의 장단점을 잘 살펴보고 점검하여 장점은 과감하게 선택하고 단점은 보완을 해야 하겠습니다. 개인관계의 운을 잠시 볼까요? 이 11월에 자칫 애토리가 될 수 있는데요. 출장을 가서나 먼 곳으로 이동하게 되어서 원래 본인이 속한 무리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꼭 몸이 멀어지지 않더라도 대인관계에서 변화가 있을 텐데요. 그가 나에게 도움이 된 사람과 해를 입힌 사람들. 이 또한 선택과 과감한 결정으로 즐긴 인연을 청산해야 할 때입니다. 건강 측면에서는 지나친 가로를 주의하고 우발적인 부상 등을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71년생의 마지막 12월 운세는요. 이달은 기술성의 도움이 강하게 몰려 상승세를 타는 달입니다. 이럴 때는 어떤 일을 해도 매우 안정적으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경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금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내 손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는 돈 욕심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돈 욕심이 과해에서 투자가 아닌 투기에 관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칫하면 지출만 커지는 손해를 왕창 볼 수 있으므로 재정 방면에서는 수입을 잘 관리하고 지출을 통제하여 손실을 막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신 분들은 그냥 가지 마시고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또 아래 댓글창은 여러분들이 참여하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 제작하는데 꼭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그 댓글은 제가 일일이 꼼꼼하게 살펴서 답글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조금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시면 답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오늘 또 기이한 시간 함께해 주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이 값진 연애는 아프지 말고요. 화 너무 많이 내지 마시고요. 복 많이 많이 받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